대한민국의 상위 1%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만났습니다. 안식일 문제로 어려움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제게 안식일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대답했습니다. 안식일에 치르도록 정해진 중간고사 일자를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담당 교수에게 찾아간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. 안식일의 시험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교수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일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. 나중에 수업시간에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창조와 안식일을 설명하더랍니다.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.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